야진아 야진아 아 제발 살려줘 아 아 야진 성실 하지마 아 여기도 있나 본데 나는 여기랑 싸워야겠다 양력이도 있네 왼쪽에 얘랑 싸워서 이겨야겠다 얘랑 싸워서 이겨야겠다 야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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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살려줘 아 야진 성실 하지마 아 야진 성실 하지마 나쁜 자식 안 할거야 안 살거야 아 발소리가 안 났네 아 아 아 고 여러분 충전 이번에는 얄짤없이 깨겠습니다 이 전판에는 아 잠깐만 먼저 내리면 뭐하냐 아이 빨리 앨대 어차피 너도 애들 왜 이렇게 잘하냐 오리웨이 와 큰일 날 뻔했어 와 이번 팔이 왜이렇게 빡세전인데 그러니까 이번 판도 왜이렇게 잘하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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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까봐 아예 아팠어 야 거기서 총 쏘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다른 애부터 잡아야겠다 서클 자꾸 몰려주네 저기 있다 보인다 얘 자꾸 밖에 오는 거 잡으면 되겠다 어떡해 너무 긴장했나봐 여드름 중에 3킬 할만하잖아 보인다 보인다 얘 아닌데? 얘 맞아? 쏜 거 말고 그 뒤에 능선 뒤쪽으로 머리가 하나 보였던 거 같은데 언제 여기가 좀 스카코르타를 했지? 걸렸나? 걸렸네 거비 나이스 1킬을 하면 된다 서클 내 거야 할 수 있다 왼쪽은 아예 못 붙게 하자 와 이런 데 오면 너무 무섭지 않아? 한 명이 어딨을까? 한 명이 어딨을까? 제일 무서운데 좀 가려놓을게요 철키 헌 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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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